핑크빛이 왔어요 오늘 무더워요 지금 보면 핑크빛이 왔어요 핑크빛이 왔어요 오늘 무더워요 지금 보면 여기 약간 분홍색인거 보이세요 아침에 뛸 때랑 저녁에 뛸 때가 더 빨갛아요 지금 우리의 고민은 한 2만 5천원 정도 내면 10만원 저 끝까지 걸어갔다 올 수 있대요 저 걸어갔다 오는데 3만원을 내래요 1인당 그래서 그럴 가치가 있나 고민 중이에요 근데 너무 비싸요 저거 한 바퀴 돌고 오는데 3만원 1인당 여기보다 예쁜 건 물을 빼고 승진하더라고요 왜 물을 갖고 들어가냐 다 사먹으라고 이게 왜 핑크일까요 글쎄요 모르겠네요 봐봐요 물감 찾잖아 그러니까 물감에 탐거처럼 물이 핑크색이에요 여보 옆구리 가려주세요 안돼 아줌마 티가 나요 핑크색 와우 좋아요 5천원 3천5천원 3천5천원 진짜 핑크 같아 진짜 이쁘다 2시간 준다고요 이 태양에 팔이 다 타겠네요 을기암으로 쓰러졌어요 갑자기 거북이가 이렇게 많대요 바다 거북이 산란지역 같아요 바다 거북이 산란지역 같아요 아나라시온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바다 거북이 아나라시온지역이라는데 바다 색깔봐요 진짜 이쁘다 카리비안이잖아요 캐리비안 캐리비안 모래도 되게 깨끗하고 좋아요 사람도 없어 좋다 우와 사람 있네 너무 뜨거워 오우 팔긴 하네요 우와 이쁘다 이쁜데 와 진짜 이쁘네요 카리비에는 카리비에인가 봅니다 어우 너무 이뻐요 오우 오우 구름 한정 없어 하늘에 구름 한정 없어 하늘에 물이 안차요 에? 너무 좋아요 사람도 없고 사람도 없고 물색 이쁘고 하늘색 이쁘고 비키니 입은 아가씨도 이쁘네 오우 오우 여기가 카리비에요 안들일거에요 우리 제2의 신화기 오우 진짜 이쁘다 오우 바다 색깔 해처럼 안내는데 그렇지는 않네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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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보세요! 너무 이쁘다! 이쪽으로 찍어 보겠지? 이쪽으로요? 너무 맑다! 어! 어! 저 새들이 이뻐! 저기! 다 이뻐! 다 이뻐! 은경이가 제일 이뻐! 진짜? 은경이가 제일 이뻐! 예이! 엄마와 딸인 것 같은데, 어우 살이 다... 왜 날씬하네 아직이야, 우리 은경이처럼 정말? 그런거에요? 우리 은경이네! 네! 저 사람이 죽을 것 같아, 태워서... 여보! 네! 좋아요? 아주 좋아요! 한번 쳐다봐 주세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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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오우! 얘들 봐! 날라가 얘들아!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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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우 무서워! 여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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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가요? 나 오빠 누구? 아이고 살아있는 건 내 껍질이 아닙니다 제가 좀 파서 먹어요? 나 살만 먹어? 살만 먹어? 이렇게 반대로 해보세요 너무 이쁘네 반대로 안 예뻐 껍질이상 근데 엄청 크네 여보 그래 얘 살려주자 내가 버리면 누가 뭐 주워올 것 같아 그래 좀 차려줘야지 잘가 어디가서 줘야 돼 이렇게 이쪽도 히트세 이렇게 찍으면 조작하잖아 라쿤 이거 바로 앞에 있냐 라쿤이 뭐지? 한국말로 너구리 있어? 네 너구리 아니에요? 몰라 네 우리 4년밖에 안 탈셔요 작은 배에다가 사람을 4명 태우고 밖에 116명 4명 좀 태우고요 여기서 주위에는 망골로봄 남자들이 쭉 있고요 여기서 아고하고 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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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라멘그러면 돼 이거 이거 검은 이글 블랙 이글 오예? 독소리 스파니스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아무것도 아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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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소리집 이글 오 가까이 왔습니다 일찍 오 가까이 왔습니다 다행 아 아우 애들이 다리가 길어요 뭐라고 하는거 아니? 나와대지 좀 살래요 웃긴다 추면 해줬는데 손이랑 아이보도 얼굴이 까맣나요 기억이 안나요 오우 이들아 오우 손을 들고 있어야 돼 뭐 꼽았어? 아이고 놓쳤다 놓쳤어? 잡아봤어 제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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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걸테크 하지말고 코에서 하얀거 나올 때 코 하얀거 할래 아니요 어디어디 해주세요? 여러분 얼굴만 해주세요 얼굴만? 목을 하지말고? 내 다리 허벅지도 해주세요 알았어 입주의도 해? 입주의도 하지마 고기만 해주세요 고기만 해주세요 어 여기 선글라스 한번 잘 좀 해주시면 안될까요? 아 예 팁 얼마 줄건데요? 파리에 들어가주세요 예스 오우 잘하고 있습니다 이쪽발 오늘 서비스가 상당히 좋으십니다 팁을 해야되요 팁을 얼마나 드려야되나 짜장면 짜장면 콜 근데 짜장면 하고싶은점에서 있으면 해드릴게요 짜장면 먹고싶은거구나 난 목을 안해요 목을 열심히 잘 받으세요 다들 팩하시느라 정신들이 없으시네요 근데 이게 좋은거야? 뭐야? 미네라린이가 좋겠죠? 네 네 흐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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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씨도 꼬시면 내려가야 돼 말 가지도 않은 소리 하지마시구요 흐뭇 아직 팩을 하는 중이지않습니까 하고나서 얘기합시다 아니요 이런 목부위는 더 하셔야 되요 이렇게? 네 흐뭇 흐뭇 아직 어디 쫄이셔? 아니요 괜찮은데 마야인이 됐습니다 흐뭇 험 헛바퀴 돌아주세요 예이 아가씨 진짜 아 거 보러 왔어요. 악어들이 주무시나봐요. 소리를 내어서 불러드는데 아직 안 나오고 있네요. 아가씨들이 쫙 입고 가는데 아가씨들이요? 당신 30년 정도 같아요. 갑자기 물 밑에. 어? 어디 어디 어디? 미에도. 왜 안 보이는데? 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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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이 보이 그린데. 어? 어? 저기 저기 나무 밑에. 어? 눈 봐. 어디? 형 밑에 안 보여? 왜 왜 왜? 어? 밑에 있구나? 어? 여기 나무 밑에 안 보여? 네. 엄청 커요. 얼굴 내밀어. 오. 이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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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 왜 이렇게 서비스가 좋냐 모두 당뇨은 목욕탕 사과하고? 네 자 오늘도 재밌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조화 끝나고 당신 좀 술 좋아해 어우 맥주가 많이 새졌어요 이제 술 맛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오케이 해피사이셔 살루트 오늘 패키지 투어에서 음식 주문한 거 나왔습니다 네 이거는 패키지 투어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음식은 저희가 고르는 거고요 맛있겠다 오래간만의 생선 먹이네요 잘 먹겠습니다 무지개에요 무지개 보여요? 마지막에 또 무지개까지 보이시네 예쁘다 2 1 2 3 2 3